비하인드를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. 맞아요. 어떻게 움직이냐 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알려드려라.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고정하는 상태로 계속 움직여요. 도인 같아요 도인! 택현하시는 분! 도인 같아요 도인! 근데 그 호식 씨가 튀어나오잖아요. 짠 하고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숨어 있을 공간이 있어요? 최대한 숨었어요. 그러니까 엉덩이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요. 땡그러니까 엉덩이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해요.